새롭게 재해석해서 특별히 W 유튜브에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음? 전혀 모르겠는데? 뭐 하시는 거죠? 아니요. 잘 봐. 나왜요. 정답. 정답! 나는 엄마고 저게 뭐야? 나만의 비위를 난 엄마가 늘 뵙던 진짜 기대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재밌어질지 어떻게 하면 이게 편집이 될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름다운 소음 뷰티풀 노이즈 언제 맞췄어요, 이거? 맞힌 적 없지. 내가 찍힌 적 어려운 거에요. 각자 자기소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래퍼 원슈타인입니다. 가수 찬주 씨입니다. 래퍼를 관둔 지올팍이라고 합니다. 셋 다 진짜 노잼.. 저는 그냥 맘의 손입니다. 와 제일 재미없네요. 미션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총 3라운드로 진행할 거고 종료, 전통가요, 대중가요가 장르별로 섞여있는 거예요. 각각 뽑은 노래는 자기 본인만 볼 수 있어요. 자기만의 스타일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맞추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맞추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맞추면 뭐가 좋은 건데? 맞추면 명예. 아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W 라이브 인터뷰 고고! 하나, 둘, 셋. 자, 저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근데 아무도 못 맞출 거 같은데?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등장을 해요. 동물들끼리 파티를 해. 산중오걸 그거 아니에요? 제목이 산중오걸이에요? 어, 정답. 오, 뭐야? 산중오걸 어떻게 알아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산주랑 디오리도 산중오걸 알아? 응. 그 호랑이 생일 파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내가 너희들을 너무 젊게 봤구나. 미안해요. 산중오걸이라 하는 호랑님의 생일날이 되어 각색 짐승 공원에 모여 무도회가 열렸네. 다음 거. 아, 이건 쉽네. 이것도 역시 금수가 등장하는 노래인데 세 마리가 등장해요. 정답. 곰 세 마리. 어, 뭐야?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나는 아빠 곰. 나는 엄마 곰. 저게 뭐야? 나는 아기 곰. 곰 세 마리. 뭐야? 이런 파트도 있나? 그러니까 이 요로 파트는 처음 봐서 당황스러워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대는 귀여운 나의 땡땡땡. 빨간 리본이 멋지게 어울려. 검은 고양이네. 이걸 듣고 그걸 떠올린다고요? 그거 맞아요? 지금 적외선 카메라는 줄 알았는데? 맞아. 맞아? 어. 저기선 카메라야? 아니, 검은 고양이네. 아. 아. 이거는 흔한 고양이 이름. 나비. 야, 나비야. 어, 정답. 네. 아, 너무 쉽네. 하동균. 어? 하동균은 뭐야? 하동균의 나비야. 불러줘. 어, 불러줘.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좋지 않니? 좋아요. 근데 왜 한글로 안 해? 아이씨. 제 세관이 있어요. 형의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제 거를 해보겠습니다. 트윙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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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 스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통 미녀... 모르는 거야? 아니, 아는데 이거 가사가 4줄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모르게 부를까서. 심리도 못. 정답. 오필슨 코리아. 땡. 그거 진짜 노잼이었다, 방금 저한테. 진짜 그건 아니지. 오케이, 다시. 제가 음정을 거꾸로 불러볼게요. 유리라, 랑리아, 랑리아. 정답. 아리라. 어, 맞아요. 진짜 트랙 리버스 돌리면 그 음정이 그대로 나오나요? 그쵸. 신기하긴 하겠다. 아, 이리아. 아, 이리아. 아, 아, 릴로이. 이거는 춤, 추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춤을 추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냥 약간 몸짓. 음? 전혀 모르겠는데? 뭐 하시는 거죠? 아니야, 잘 봐. 뭐야? 그거 미녀 맞아요? 네. 미녀? 왓더팍세이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뭐야? 왓더팍세이 이거 모르세요? 정답. 뭔데요? 밤 내려온다. 맞습니다.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성림 깊은 꼴로 한 짐생이 온다. 자이언티 선배님 룬이랑 같이 했구나. 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화나 X발이고 완전히 X발 했네. 제대로 빡세게 X발. 잘못됐어, 잘못됐어. 정답. 뭔데요? 잘못된 만남. 아 맞아요. 너무 쉬웠다. 네. 간만에 열심히 불렀는데. 이거 진짜 어렵게 내볼게요. 이제 정말. 어? 맞춰보세요.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어. 이제 정말. 이제 정말. 지금 내 맘. 지금 내 맘. 지금 내 맘. 생각해봐. 생각해봐. 소중했던. 어? 지금 내 맘. 맞출 수 있어, 진짜.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내 맘? 소중했던? 가수 이름이 뱀. 정답! 보아. 노래 제목. 아 노래 제목? 아 그럼 몰라. 그럼 몰라. 지금 내 맘? 소중했던? 아틀란티스 소녀. 맞았어. 저 몸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돌아보고서 면 언제부턴가. 나도 몰래 잊고 있던 나만의 비밀. 이제 정말. 이제 정말. 이제 정말. 네. 여기였어요. 오케이. 점점 그 발음이 심해지네요. 어떤 발음이. 다. 아. 날아가 볼까. 무언가. 저는 시처럼 한번 낭송을 해볼까요? 오 좋아요 좋아요. 베이비 돈 렛 미. I know you still love me. 왜 그래. 솔직히 나 말해. 네가 필요해. 마 레이 마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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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어? 모르시겠네? 모르겠다. 도입부에 시작하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베이비 컴백. 에이 요 초이스. Drop it on me. 어? 잠깐만. 아 씨 뭐지? 어 이거. 배드보. 아 정답. 빅뱅 배드보이. 네. 정답입니다. 니가 사랑하는 나는 Sorry I'm a bad boy. 그래 차라리 떠나자 가요 you were good girl. 나 말해 니가 필요해. 마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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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마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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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레이비. 그리고 이거 제목이 뭐라고요? 배드보이. 배드보이. 이 노래 모르세요? 빅뱅 키즈 아닌가요? 우리 셋은. 맞긴 해요. 그럼요. 약간 그런 거였나 보다 남들 다 좋아하면 나는 싫어해야 되고 약간 저 학교도 힙합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서 다 소울컴퍼니 이런 거 좋아할 때 저는 빕뱅 좋아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취향은 다양하니까 존중합니다 자 저희 3라운드 다 했는데 저..저 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빨리 퇴근하고 싶으신 거 같은데? 제목이 영어야 그러겠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음.. 걸그룹 다 할로윈 때 프로젝트 했던 거 How you like that? 정답 정답! 정답 How you like that? 정답? 오케이 정답은 내가 모르는 거였잖아 됐어요 가위바위보 아니 아니요 이건 가위바위보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정답을 왜냐면 제가 먼저 말했기 때문에 그냥 틀려 그냥 틀려 틀려 네 정답! 블랙핑크 How you like that? 보란 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주지아까지 옷 끝자락 잡겠다고 전 높이 두 손을 뻗어봐도 다시 컴컴한 이곳에 light up the sky 네 두 눈을 보며 I kiss you the sky 실컷이 웃어라 꼴좋니까 하! 너의 하나 둘 셋 하! 하! How you like that? 하! I like that! 마지막으로 팀 좀 뽑아주세요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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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로 노래하는 거 처음 들어봐 계속해 주세요 이걸요?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행운을 빌게요 편집